17번째 맞이하는 운학산 단북축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아까 정치인거 다 그냥 넥타이 안 메고 왔는데 저는 그냥 단풍에 맞게 메고 왔습니다 노래해 4년 만에 일 때 여기는 단북축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조금 지원했는데 자꾸 칭찬해 주는데 부끄럽습니다 4천! 내년 4천! 우리 의원님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래해! 노래해! 자 의원님 노래해! 이제 포천이니까 노래해! 2천 하면 4천 아닙니까? 내년에는 포천으로 2천 모두 하셨죠? 포스트? 네 내년에는 어떻게? 포천 약속하겠습니다 4천! 4천! 포천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의원님 자 의원님이 내년을 위해서 또 열심히 뛰겠습니다 예 의원님 나오시면 여기 쌀 하나 여기 이 정도나 하나 줘요 의원님 네 의원님이 그냥 줄래요 누구 누구? 우리 소원에서 오신 방광객님 계세요? 예 예 여기 손 드신 분 다 나오세요 예 예 자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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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예 어디로? 왜 잠시만요? 쌀 땀 훑어봐 쌀이 나오나 이 의원님 너무 지곱스러워 자 자 일곱 분만 드릴게요 일곱 분만 예 자 이 의원님이 옆에서 이제 쌀 좀 드리고 자 이제 이 의원석 아유 자 일곱 분만 부탁드려요 네 현상욱님이 7번 곡도를 불러준다고 합니다 예 잘생겼어 잘생겼어 우리님들 잘생겼어 자 음악 주세요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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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하나더 하나하나더 음악 아니 두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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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도 받아야 되는데 아예 됐어 나는 받으러 ㅎㅎㅎㅎ 여기 하나지